네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쁜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 0.6% 정도 코스닥이 1.3%가 좀 빠졌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낙폭이 컸는데 중국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미국장도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23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닛게이 같은 경우도 휴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불안감 자체가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셔야 되고 결국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빠지는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변곡이 한 1시 반 정도에 이루어졌었는데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환율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환율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서 1,130원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조금 생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 환율도 전일 대비해서 또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131원 50 이전으로 지금 현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1,130원이 넘어섰다는 것은 또 다른 큰 변동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128원이었거든요. 지금 시간대에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또다시 이게 1,138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종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 그만큼 환율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이라는 것은 약한 곳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원화가 약세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다 하면 환율은 강세 쪽으로 흘러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환율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달러와 그리고 우리가 엔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달러와 그리고 엔화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연련해서 보신다면 지금의 환율 자체에 대한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그래서 물론 1,130원, 1,150원대는 수출업종에 상당히 유리한 형국이었지만 결국 그만큼의 시장에 대한 개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보겠고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증시를 직격타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만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또 빠지고 있어요. 0.4% 정도 0.6% 가까이 또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금일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도 거기에 따른 반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호재가 없거든요. 문제는.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박석권을 막고 빠지는 모습 그리고 하방에 대해서도 노출된 재료들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오늘도 거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눈치보기 장소였다는 거죠. 미국 형님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이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인이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호재가 없다 보니까 박석권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형부성 장세가 조금씩 연출되면서 하향을 하는 형부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가장 알맞는 속담이 가랑비 오쩍는다. 그런 부분이죠. 조금씩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헬스케어가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10시 이후에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 여기서 갑자기 흘러내렸거든요. 거래에 걸 붙이면서 여기가 이제 변곡이 되었단 말이에요. 1시 40분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1시 40분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장 초반에 올랐는데 이 폭이 어때요? 시가 대비해서 시가를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아까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넘어섰었거든요. 봐요. 시가보다 높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높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 그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이 포인트 이때가 이제 1시 40분 똑같은 시간대인데 이때 흘러내릴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비해서 지수는 더욱더 많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뒤에 이 부분 자체는 시장 자체가 바이오가 무너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하락을 했고 대신 하락법 자체는 훨씬 적었다. 다만 지금 시장을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주도주 자체가 바이오가 주도주는 맞다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 안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종목군과의 상당한 동행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호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더욱더 과다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라는 부분 호재 모멘텀이 조금 존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변동성 자체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기는 조금 힘든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도로 연결 이후는 철도 연결, 철도적 기대감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전일 뉴스에 우리가 군사분계선에 거기를 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도로가 원래 샛길을 이어놨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 자체를 큰 도로로 만들면서 거기에 유해발굴사무소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만큼 도로가 연결되고 난 다음에 철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도로 연결 부위 자체가 지금은 원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뉴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런 오늘 철도 관련주가 크게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코마이스 때 이런 거는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공개방송상에서 실적 관련으로 그래도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요. 하지만 이제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적자 기업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씩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개별적인 접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랐다고 해서 곧장 이 종목군들을 또다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경업주,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마다 사줘야 되거든요. 올랐을 때는 그만큼 시세를 발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항상 빠졌을 때, 가격대가 하락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유 없는 하락, 호실적이 불구하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3일 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단신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지금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주, 삼성 SDI를 비롯해서 포스코, 캠텍,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급등 나왔거든요. 10%가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포스, 캠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졌고요. 오늘의 4% 그리고 에코프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업황이 나쁘다고 보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실정이 나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외부적인 변수가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을 얘기를 할 때 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대 목표다, 200만대 목표다. 이런 목표치를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표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시장 10% 성장 목표인데 보면 거기에 대한 대수를 보면 천만대, 이천만대 이래요. 단위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소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결정이 예전에도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인해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한번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2016년도였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금불시라고 여겼던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거 외적인 부분으로 지금 알려진 부분은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변수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비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본다면 일단은 하방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기다리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거리량적인 측면에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서 잡아줬던 물량 자체는 여기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잡아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는 전략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좀 무겁고 이왕이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시장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이 뭐랄까요? 상당히 소수의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개별주 안에서도 또 잡주를 할 수는 없고 이왕이면 우리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좀 더 우량주를 찾는데 그 우량주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업종이 조금 겹쳤어요.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인택이 이 두 가지가 둘 다 조선업종 안에서 LNG 본행제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제 동성화인택이 1위고 한국화본이 2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카본 소재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노트북 있죠. 그럼 우리가 LG전자에서 나오는 그램이라는 노트북에 보면 그 카본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같이 그런 소재 자체 가벼운 경량 플라스틱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카본 소재를 쓰는데 그만큼 요즘은 골프공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조금은 신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재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조선업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먼저 운반 운송선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LNG 본행제입니다. 그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둘 다 괜찮지 않냐라고 보고 한국화본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고가 권력 자체를 지금까지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계속적인 박석권에 갇혀있는 부관이네. 결국 조선업항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7,400원대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동성화인택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다지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택 한국화본 기업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옵투런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옵투런택이 사실 이 기업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앞에서 이 기업을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이 기업이요. 2017년도, 2016년도죠.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횡령 배임권이 있었어요. 전임원에 대해서.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럼 난 다음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경우인데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 횡령 배임이 있었을 때도 5,000원대를 깨지 않았는데 지금 5,000원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그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닥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반등이 안 나왔죠. 여기서 바닥 시그널이 나왔는데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앞에서의 두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반등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등이 없었고 반등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시그널에 의해서 반등이 나타났던 자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때요? 시그널 넣으고 반등 나왔죠. 여기서는 반등 없었죠. 그럼 난 다음에 여기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흐름 자체가 연출될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이 5,500원대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보고 그렇게 본다면 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물론 광학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고 내년 3월 달에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옵트론텍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 지금부터 주가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바텍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바텍도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바텍이 앞에서 MLCC에 관련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지금 반등 나왔는데 아바텍 하면 한 가지 더 떠올리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 LG 디스플레이라고 했어요. LG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MLCC 기업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 내에서 MLCC 관련한 그런 뭐랄까요?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결국 제가 여기 유튜브를 업로드하면서 한번 말씀 안 드렸던 내부 정보가 결국에는 MLCC였고 그 MLCC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다. 근데 내부 정보라서 말씀 못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MLC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할 곳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사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자제품 납품을 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납품을 받는 곳이 수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MLCC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지금 이 가격대가 사실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상장 예정 극례. 얘네들이 상장하기 전에, 아바텍이 상장하기 전에 상장할 수 있는 희망 금액을 적어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5,400원에서 5,600원대였어요. 딱 지금 그 가격대가 왔거든요. 상장이 될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죠, 사실. 상장될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만 원에서 시가가 시작됐잖아요. 거의 W상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대신 앞에서 호재를 내고 반등을 한번 주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에서 조금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밑에서 조금 우리가 접근하면서 시간을 당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차트를 원망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 차트는 내일 당장 되면 좋은 차트가 나쁘게 변하고 나쁜 차트가 좋게 바뀝니다. 그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가치적인 부분은 불변이거든요. 상당히 길게 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금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